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끼리끼리 부창부수 아니지 천 번을 죽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자기들끼리만 부부가 되어야 할 그런 커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유산을 두 번이나 한 친구가 제 결혼식에 오겠대요. 재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막을 방법 없나요? 원지 유산한 친구가 내 결혼식에 온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그리고 결혼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목 그대로 유산을 했던 그것도 최근까지 총 두 번의 유산을 경험한 친구가 제 결혼식에 오겠대요. 그래서 남친이랑 저랑 지금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 써봅니다. 우선 첫 번째 유산 때는 제가 죽을 사들고 몇 번이나 이 친구를 찾아갔었고 위로도 많이 해줬어요. 고등 때부터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그렇게 이어온 인연이고 비록 뭐 영혼의 베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다가 이 친구네 부부 둘 다 그랬어요.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었고 그만큼 더 아파했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며 곁에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나는 착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번째 유산을 했구요. 지난달이에요. 특히 이번엔 첫 유산처럼 초기도 아니고 거의 5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일어난 비극이라서 그 충격 역시 지난번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아직 몸도 마음도 전혀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일부러 청첩장을 안 줬어요. 소식도 안 전했습니다. 대충 알고는 있겠지만.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한테 날짜를 듣고는 나도 참석을 할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고 얼른 청첩장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꽁꽁아 일단 알았어 내일 보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바로 저희 예비신랑입니다. 자기야 나 내일 그 친구 만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간의 사정을 그랬더니 남친이 반대를 해요. 그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씩이나 유산을 한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두 번이나 유산을 한 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런 미신적인 영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솔직히 남친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만약 여러분들 결혼식에 두 번이나 유산을 한 친구가 억지로 찾아오겠다고 하면 뭐 흔쾌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여기실 건가요? 여하튼 남친은 계속 부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중이고 저는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확신이 안 되는 상태예요. 특히 너 그랬다가 만약에 너도 그 친구처럼 유산하면 그때 친구 얼굴 어떻게 볼래? 이런 말을 했는데 자꾸만 이게 마음이 맴돌아서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너들 뭐냐? 예비 부부끼리 등신 올림픽 하는 거냐? 아이고 그래 좋네. 둘 다 금메달감이다. 2번 아니 왜? 그럴 거면 거기에 오는 모든 하객들에게 건강검증 한 통씩 대오라고 하지. 완전 돌았구만. 3번 본인은 친구를 위하는 척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니네 예랑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청첩장을 안 보낸 이유가 친구 힘들까? 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마음 의심이 됩니다. 뭐 어차피 남의 인생이고 나하고 나무 상관없지만 댓글 달은 김에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요. 끼리끼리 잘 만났네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제발. 대댓쓰니.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게요. 2번 미친 감사대끌끌. 와 진짜 레알 똥 멍청이요. 야 지금 이게 진짜로 정말로 축하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세상에. 대댓쓰 3번 오래오래 살라고 했지 행복하라고는 말 안 했는데 역시 그게 뭐든지 지 알대로 해석을 하는 거구만. 4번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끼리끼리 만나는 그런 경향이 실제로 있더군요. 진짜 신기해요. 인품이 훌륭한 남자가 천박한 여자를 만날 리가 없고 또 반대로 현명한 여자가 현명하지 못한 그런 거지같은 남자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리도 만무하죠. 만약 우리가 보기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커플이 있다. 그럼 제3자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학벌이 오지게 좋은데도 상대방을 보는 안목이 형편없다든지 그래서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결국엔 그냥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게 되어 있다. 이게 운명이다. 뭐 그런거지. 4번 니 신랑측 친구들 중에 성병에 걸린적 있던 놈 아무 여자랑 원나잇 해본 놈 룸에 가봤던 놈 등등등 이런거 다 걸러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쓴이네 가정이 고결하고 순결해지는거죠. 안그래요? 5번 이봐요 미친 쓴이 아니 유산이 뭐 전염병이라도 된대요? 아직 몸도 마음도 못추스러운 친구가 오겠다고 하면 그러면 더 더 더 더 고마워해야 되는거 아니야? 그게 친구잖아. 아니 대체 왜? 뭐 때문에? 유산 두번하면 그게 뭐 죄라도 되냐? 6번 그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너랑 먼저 절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모르고 축의금 들고 찾아온다는거 상상하니까 생판 남이 나도 마음이 찢길듯이 아프다. 남자가 그지 같으면 결혼 자체를 고민해야 할 그런 판국에 너도 똑같네. 그래 끼리끼리 잘 결혼해라. 7번 와씨 나는 제목보고 당연히 유산을 한 친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니까 그런 친구가 오면 미안해서 어쩌나 이런건 줄 알았는데 와 소름이 쫙 올라오네. 뭐에요? 8번 유산을 하면 여자탄만 오지게 해대던 조선시대의 마인드를 가진 그런 예랑이로군요. 그렇다면 지 친구들 비뇨계 검사해가지고 무정자인 놈들은 너네 결혼식 절대 못 오게 하세요. 그래야 맞지. 안 그래? 9번 보니까 글 지우고 도망갈 것 같은데 너 어림없다. 어디 확 지우기만 해봐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유산을 한 친구가 결혼식에 오겠다는 글을 썼던 글쓴이입니다. 우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곳판은 제가 뭐 옛날부터 가끔 보던 곳이고 또 워낙에 짧은 내용이라 그냥 가볍게 여김이 올렸던건데 살면서 이렇게 많은 욕을 한꺼번에 먹어본건 이분이 정말 처음이에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그 친구에게 미안해서 바로 글을 지울까 싶었지만 그래도 사과는 좀 해야겠기에 지우지 않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글에다 안 적은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임신중이거든요. 네 맞아요. 혼전임신이죠. 또 그날 하필 저희 남친은 술에 좀 취해 있던 상태였는데 거기서 제가 그 친구도 우리 결혼식이 올거라고 하는데 어쩌지라고 물었더니 그냥 술 취한 김에 그런 상태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장례식에 가면 안된다. 이런 미신같은걸 말을 하면서 유산도 마찬가지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진짜 아무렇게나 막 짓거렸던 그런거에요. 진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아무래도 제가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걱정돼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그런가보다 싶어서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글 써본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친이랑 통화해봤는데요. 그때 했던 말들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해요. 사실 이 남자가 평소에 짓궂은 장난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이해를 해주세요. 또 그 친구는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 부를 예정이구요. 그는 뭐 나중에 봐서 지우겠습니다. 댓글 1번 지우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 올린다라고 분명 경고했지. 어림없다. 지우기만 해봐. 반성은 하나도 안하면서 욕 오지게 처먹으니까 이제와서 장난이라는 그지같은 핑계를 대고 있어. 더 그지같네. 2번 어머나 핑계 꼬라지 좀 봐라. 야 이것들이 정말 사람이 많나? 그래 뭐 완전 똑같은 것들끼리 진짜 잘 만났다. 어? 좋아 좋아. 3번 뭐? 술에 취해가지고 장난으로 한 말이라고? 야 지금 이게 변명이냐 지금? 니들 야 야 아니 도대체 니들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 걸까? 생각이 안 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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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야 딱 봐도 니 남친은 모르고 있던 것 같은데 유산 두번 한걸 니 남친한테 니가 얘기한거지. 왜 그랬어? 남의 아픔을 쉽게 떠벌리는 니 인성 참 알만하다. 아가리 조심하라. 너 그러다 나중에 진짜 참벌받는다. 5번 아유 쓴이야 뭘 또 이렇게 갑자기 착한 사람 또 원래는 개념있는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그러세요 힘들게 나이도 적당히 있으신 분들이 고작 대는 핑계가 술이라. 헐 이러니까 술 먹고 사람 죽이고 간간한 범죄자들이 아 제가 술 먹어가지고 기억이 안나요? 어? 술 먹어가지고 대정신이 아니었어. 심신미약! 이러면서 선처해달라고 하지. 첫 글에는 그냥 개념이 없는 부부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술버릇도 안좋은 초무개념 부부가 되었어요. 축하드려요. 6번 야 지금 니 배속에 있는 그 아이 말이지. 모르긴 해도 아이씨 내가 이거 태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 7번 그 주둥이는 이제 그만 좀 싸물고 니네 둘이서 물균실에 들어가가지고 사회도 보고 주례도 보고 축가도 하고 다 해. 이 거지같은 것들아. 니들끼리에요 니들끼리. 저 협박이 통한건지 글은 안 지워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주작일 수도 있고 야 근데 아니 진짜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뭐 겁이 많은 사람들 또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 아무리 익명이라도 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을까요? 어 무서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